스탕달의 적과읍, 줄리엥 소렐의 욕망과 좌절, 그리고 비극적인 최후. 1783년 프랑스 그루노블에서 태어난 앙니베일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엄격한 아버지와 갈등하며 불호한 유년기를 보냈다. 1799년 파리에 콜 폴리테크니크에 입학했지만 군인의 길을 선택해 나폴레옹 전쟁에 참전하며 격동의 시대를 경험했다. 이후 앙니베일은 문학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스탕달이라는 필명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830년 출간된 적과 흑은 스탕달의 대표작이자 19세기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걸작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 소설은 프랑스 복고 왕정시대를 배경으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 줄리엥 소렐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당대사회의 모순과 인간 내면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한다. 적과 흑은 야망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젊은이의 초상이다. 일부 베리에르 신부의 집에서 피어난 금지된 사랑. 가난한 목수의 아들 줄리엥 소렐은 뛰어난 머리와 야망을 가진 청년이었다. 그는 라틴어에 능통하여 베리에르 시장의 눈에 띄어 그의 새 아들의 가정교사로 채용된다. 줄리엥은 시장의 아름다운 아내 르네 부인에게 강렬하게 끌리지만 신분의 차이를 의식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다. 그러나 르네 부인 역시 줄리엥에게 호감을 느끼고 둘은 격정적인 사랑에 빠진다. 줄리엥은 르네 부인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신분 상승 욕망을 채우려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질투는 둘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든다. 결국 줄리엥은 베리에르를 떠나 부장송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2부 부장송 신학교 야망과 신앙 사이의 갈등. 신학교에서 줄리엥은 뛰어난 학업 능력으로 주목받지만 그의 야망은 성직자의 길에 만족하지 못한다. 줄리엥은 신앙신보다는 출세를 위한 도구로 종교를 이용하며 교회 내 권력 다툼에 휘말린다. 이 과정에서 줄리엥은 자신의 의선적인 모습에 환멸을 느끼면서도 야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갈등한다. 3부 파리 귀족 사회 위태로운 신분 상승과 새로운 사랑 부장송 신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줄리엥은 파리의 명문 귀족 남올 후작의 비서로 일하게 된다. 줄리엥은 귀족 사회의 허래허식과 위선의 염증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들의 삶에 동화되려 노력한다. 한편 줄리엥은 남올 후작의 딸 마틸드에게 호감을 느낀다. 마틸드는 처음에는 줄리엥의 낮은 신분을 무시하지만 그의 당돌함과 지성에 매료되어 사랑에 빠진다. 둘은 비밀리의 만남을 이어가지만 줄리엥의 과거와 신분 차이는 둘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든다. 사부, 파멸과 죽음, 욕망의 끝. 줄리엥은 마틸드와의 결혼을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꾸지만 르네 부인이 베리엘을 시장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진다. 편지에는 줄리엥의 과거와 그의 야망, 르네 부인과의 불륜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줄리엥은 베리엘으로 향하여 르네 부인에게 총을 쏜다. 감옥에 갇힌 줄리엥은 마틸드의 헌신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형을 받아들인다. 줄리엥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깨닫는다. 스탕딸은 적과 흑을 통해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계급 갈등과 모순, 인간의 욕망과 좌절을 섬세하게 묘사했다. 줄리엥 소렐이라는 인물을 통해 스탕딸은 야망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탁월하게 그려냈으며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겼다. 적과 흑의 문학적 특징은 현대적인 문체, 섬세한 심리 묘사와 사회 비판이다. 스탕딸은 간결하고 명료한 문체를 사용하여 소설의 속도감을 높이고 독자들의 몰입도를 높인다. 또한 냉철하고 분석적인 시각으로 인물과 사건을 묘사하여 현대적인 소설의 특징을 보여준다. 스탕딸은 등장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여 독자들이 그들의 감정과 생각에 깊이 공감하도록 만든다. 특히 줄리엥의 복잡한 심리 변화를 탁월하게 그려내며 인간 내면의 어두운 욕망과 갈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스탕딸은 줄리엥의 삶을 통해 당시 프랑스 사회의 계급 갈등, 정치적 혼란, 종교적 위선 등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소설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으며 독자들에게 사회 문제에 대한 성찰을 촉구한다. 적과 흑은 출간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19세기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소설은 섬세한 심리 묘사와 사회 비판적인 시각으로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후대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적과 흑은 영화, 드라마, 연극 등 다양한 형태로 재창작되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적과 흑 이후 스탕딸은 파르마의 수도원 루시엥 르벵 등의 작품을 발표하며 문학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건강 악화와 재정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1842년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